매월 한 번만 가도 140만원 나올 수 있는 플랜 오늘 저 보호망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국내 최초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4개 회사 근데 가입도 중요하고 내용도 다 좋아요 근데 고지사항이 각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고지사항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고지사항 또 까다로운 대로 가입하면 내용 얘기할 의미가 없겠죠 일단은 DB생명이에요 DB생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차이머, 파킨슨, 뇌졸증, 외산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상실, 노세로 인해서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라인안은 똑같죠 두번째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나 거의 똑같습니다 머리쪽만 고지사항이에요 기억상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지능력, 상실, 노세, 노력으로 인한 정신장애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이 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세번째로는 5년 이내에 밑에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수술, 투약 요거는 5년 이내에 입원수술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모든 질병, 모든 상해가 아니고요 밑에 여기 나와있죠 5대 질병이 나와있죠 작은 글씨 나와있죠 여기 뭐라고 나왔죠 내졸증, 치매, 알차이메, 파키스, 외산성, 내송사 결론은 머리쪽만 고지사항이에요 마지막 네번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특약 가입시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장기요양 수급자이거나 당연히 수급자면 안되겠죠 이건 뭐냐면 암환자가 안보험 가입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안되고요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심의 중인 사람도 고지하면 거절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심의 중인 사람은 취소하고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어려움이 없고요 다음은 KDB 생명 KDB 생명 고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휴 흑백이네요 자 KDB입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깔끔하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KDB 생명 KDB 생명은 3개월 이내 똑같아요 아까 DB 생명이랑 똑같죠 예 똑같고 여기 보시면 5년 이내 똑같습니다 근데 5년 이내 또 있어요 뭐냐면 5년 이내 암 심근경세 강경아 뇌졸증 치매 알찰면 파킷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전에 DB 생명 혹은 라이나 동양생명은 치매 알찰면 파킷 외손상이 있는데 내추럴도 있는데 강경아 심근경세 암이 있어요 따로 네 어디가 KDB 생명이 그래서 KDB 생명은 암환자나 심근경세 강경아 있는 사람은 거절이다 KDB 생명은 근데 나머지 동양이나 DB 생명은 고지사항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동양생명이에요 동양생명 아까의 DB 생명이랑 똑같습니다 고지사항이 역시 1번 2번은 똑같구요 3번은 5년 이내 5대 질병 5대 질병은 내졸증 내추럴 알찰면 파키스 외상성 내솜상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KDB가 뭐라 했죠 KDB는 8대에요 8대 암 심근경세 강경아가 추가로 되었어요 암 심근경세 강경아 있으면 KDB는 탈락 근데 반면에 DB 생명과 그 다음에 동양생명은 인수가 된다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한생명이에요 신한생명도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동양생명이나 DB 생명 라이나는 똑같습니다 1번 2번은 머리쪽만 보고요 3번도 여기서 2번 수술 똑같은데 5대에요 5대 5대 의료행위 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어 자 3번의 신한생명은 어떻게 있냐면요 신한생명 2번이 틀리네요 1번은 3개월 이내 똑같고요 두번째 5년 이내에 치매 알찰면 파킷을 내줄지 외산성 내송사 5대 질병 아까 전에 DB생명이나 동양생명처럼 3번에 있는게 2번에 있네요 신한생명은 세번째가 또 추가가 됐어요 세번째는 신한생명은 뭐냐면 5년 이내에 기억상시 인지 요걸로 해서 치료 2번 수술 치료이상 아 요건 뭐냐면 신한은 거꾸로 됐네요 동양이나 라이나나 DB생명은 똑같이 1번 그 다음에 3번에 있는게 2번이에요 2번에 있는게 3번이죠 2번에 있는게 3번인데 신한은 2번이 3번에 있는게 동양이나 DB가 3번에 있는 질문이 2번에 왔고요 3번에 있는 2호 내용들이 DB나 아니면 동양생명의 2번에 있던 항목들이 3번으로 넘어갔어요 4번은 다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 동양 라이나 DB생명은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다 하지만 단점은 지금 KDB생명은 KDB생명만 내용이 틀리다 봐보세요 이 신한은 2번에 있는게 3번에 가있죠 이거는 지금 동양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KDB KDB는 암 신근경세 강경화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KDB만 좀 암 신근경세 강경화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어렵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 보호망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오늘 거의 한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 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간력적으로 요 내용만 있으면 게임 끝 첫번째 4개 다 중복가입 중복보장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번째 동양생명 20년나 90세 물론 납입기간과 만기기간은 본인 니즈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나 90세 인지지원등급 1등급 2,3,4,5등급 인지등급시에 주야감보호센터 3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는 없습니다 도양생명은 납입면제는 1호 등급 판정시에 납입면제 최소 보험료는 2만원이에요 3개월 이내에 동일건수 4건 이상 가입하면 가입이 안됩니다 네 그래서 동양생명은 2만천원 정도 나오고요 DB생명 DB생명은 10년나 90세 만기로 30만원이에요 근데 동양생명은 장점이 90세까지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20년 30년 상관없이 만기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DB생명은 10년나 90세로 인지 1등급부터 2,3,4,5등급 주야감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나와요 납입면제는 1등급부터 5등급 납입면제가 되고요 최소보험료는 만원이기 때문에 1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3건 이상 가입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세번째로는 근데 DB생명은 인지지원등급이 딱 10년간만 보장이 돼요 120회 3,600만원 3,600만원 이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생명 신한생명은 20년나 90세 만기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1,2,3,4,5등급 인지등급시에 주야감보호센터나 데이케어센터 이용하면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2,3,4,5등급과 인지등급시에 복지용구 구입하며 20만원 합의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납입면제는 1등급부터 5등급 판정받을 시 납입면제가 되고요 최소 보험료는 3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 그래서 3만4,641원으로 60세 여성기준으로 4가지 회사와 비교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KDB KDB도 역시 20년나 90세 만기고요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생활비로 30만원 나온다는 거 역시 안 좋은 점은 DB 생명처럼 역시 진단받고 딱 10년간만 보장이 돼요 하지만 신안 동양 여기에 없는 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지등급이 없지만 라이나는 나머지 회사들은 등급받고 보장 만기까지 계속 3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라이나는 참고로 인지등급이 없습니다 향후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납입면제가 되고요 1등급부터 인지등급 시에 납입면제 이게 KDB 생명은 좀 좋은 편이에요 보험료가 좀 사악합니다 63,900원 63,900원 왜 이렇게 나오냐면 타사들은 인지등급 받으면 인지등급 받아야 아니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으로 인해서 주야간보호센터나 복지용급만 되고 나머지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 활동 이거는 안되잖아요 주야간만 되고 인지활동년 나머지는 안되잖아요 근데 KDB는 2등급부터 인지등급까지 생활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나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나 아니면은 단기보호나 이런 6가지 부분들 이용을 해도 3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란거죠 근데 어차피 인지지등급은요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밖에 안되요 인지지등급은 근데 나머지는 1,2,3,4,5등급 받아도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 이용을 해야 되지만 KDB는 2등급부터 인지지등급까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외에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모두가 3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보장료용은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 또한 타사보다 2,3배 비싸기 때문에 6만 3,9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4개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먼저 DB생명 가입하구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 그 다음에 신앙과 KDB는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신앙 가입하고 그 다음에 KDB 가입하면 돼요 이 4개 가입하면 30,30,50,30으로 14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대략적으로 보험료는 3만 4천원 이게 두개 같이 플러스하면 3만 3만 4천원 6만 8천원 6만 8천원에서 거의 13만 1천원 13만 1천원 내고 아 나는 KDB 이것 때문에 비싸 하면은 6만 8천원 납입하고 이 3개 그래서 110만원 그래서 6만 8천원 내고 110만원까지 보장맞냐 4개 같이 가입해서 거의 뭐 13만 1천원으로 가입이 되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복지용 용품은 실제로 매달 살 수가 있구요 쩝쩝 박사님 유마티스는 가입이 되는거에요 유마티스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가입하고 나중에 장교양 등급받기에 매우 어 플러스 알파죠 은희 엄마님 내동맨유는 뇌졸증에 해당 안되는데 아 뇌졸증에는 해당이 안되죠 이건 뇌혈관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고지하면 가입 안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네 고지상이 없네요 후심사에서 탈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심사든 후심사든 고지하면 탈락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저도 최대한 넣어드리고 싶은데 뇌졸증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뇌졸관료는 거의 다 거절이에요 제가 많이 넣어봤을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고지상에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고지상 번외로 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내동맨유를 진단받고 실손본 청구했을거 아니에요 1억이 다 떠요 보상력이 그래서 가입이 안됩니다 네 어 소호와 데레사님 노치원 다니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지 않나요 네 노치원 다니면은 뭐 하루에 그 만오천인가요 2만원인가요 이렇게 돈을 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부담금 나머지 최대 60만원은 국가에서 85% 지원을 해주죠 본인 부담금은 15% 거의 뭐 소득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최소 8천원부터 만오천원까지 매월 매일 갈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뭐 매일 갈 때마다인데 그거를 뭐 10번 가지만 뭐 5번 4번 갈 수도 있구요 그거는 원장님이랑 서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월 한 번만 가도 140만원 나올 수 있는 플랜 오늘 저 보호망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국내 최초로 올려들었습니다 자 10월달에도 그 전에 있던 DB생명 동양생명에 이어서 KDB30 그 다음에 신앙생명 데이케어센터 노치원 이용시에 30 복지원구 이용시에 20 50으로 인지지원능급시에 복지원구와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치원에 가면 30 합의 50만원까지 나오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뭐 4개를 가입하시든 3개를 가입하시든 2개를 가입하시든 본인 납입 여력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 자료는 저희 네이버에 보호망 치시면 카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올려드릴 예정이고 또한 제 블로그와 그 다음에 저희 설계사 단톡방 1100명 있는 단톡방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10월달 따끈따끈한 정보 올려드렸구요 자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10월달 신상품 정말 많이 좋은 상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상품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고 플러스 알파로 그 다음에 10월달 손해보험 소식지는 오늘 다 올려드렸구요 열 그리고 주말 통해서 생면보험 15개 다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드릴테니까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 보호망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는 찐보험 채널 보호망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저 보호망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꼬 부탁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